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네 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연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연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수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굽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앞에 상황을 볼 때에 22절부터 그 상황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사와 신유의 역사는 예수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곳에 함께했던 무리가 다 놀라면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마음속의 인정과 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뜻은 물론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피가 흐르는 후순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때도 메시아라면 나를 지금 이 위경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곧 나는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동량받아서 살아가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한 것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24절에 보니까 바리세인들 정말 예수를 싫어하죠 서기관 사주계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뭡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완성하려고 문벌이 벌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세인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 서민들은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세상 세속화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벗어나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은 아니지만 자기들 말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한 어떤 외적인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세인들을 신라나가나 이들에게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바리세인들이 보기에 이 나살에서 나온 정말 천한 예수가 사람들의 메시야로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없는 말을 꾸며서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라도 이 예수를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들은 수시로 모여서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쓰러뜨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들과 상극인 사두개인들 가도 손을 잡고 함께 의논하고 해로 땅 가도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원수지관처럼 지나지만은 예수를 쓰러뜨리니 되는 함께하여 같이 회의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일들을 꾸몄던 자들 중에 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메시야 무슨 다위자순 지금 예수가 하는 행동은 귀신의 왕 바할세불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4화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 바할세불을 심입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은 것이다 너희들 동요하지 말라 무슨 다위자순이냐 현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서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고쳐준 이 사건을 귀신의 소형으로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이 바리세인들의 권위 앞에서 아니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단이 사단과 분쟁하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심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물으시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고친 것은 바할세불을 심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어둠 속의 세상 주관자들인 귀신의 소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이러한 소형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강력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움찔한 거죠 움찔하면서 3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보니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질문해봐라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떤 거룩함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어떤 표를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학자들이거든요 라비들의 물이죠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와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한 표적이란 건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어떠한 문병자를 고치고 그러한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이렇게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다위새 자손이라면 그곳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곧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회를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메시아이심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작은 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그 남은 음식이 열두 광질이 될 정도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지자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을 보아서도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시신이 배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불러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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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능력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문등병 문등병 자유를 깨끗하게 치료한 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미 공개적으로 행했는데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하늘로 온 표적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에게 지금 이곳에서 하늘로서 온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시오 이렇게 계속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에 파리세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지도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 메시아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향을 유대인과 헬라인의 성향을 잘 간략하게 유학해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다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면 되는데 자기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지어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서 죽을 뻔하다가 그곳에서 잘못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탁 쳐서 그를 꺼내어 살린 사건이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이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을 자기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의 무덤 속에 죽음으로부터 3일간 그리고 사흘의 부활함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석을 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보게 되면은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난 것만이 그 표적이 아니라 그가 물고기 배 속에 살아난 다음에 한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선한 마음으로 니누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니누에성을 돌아다니면서 곧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하고 그 사흘길을 달리자면 되는 그 거리를 빠르게 달려서 듣던지 못 듣던지 그냥 하루 만에 증거하고 말았거든요 그 다음에 요나의 행동을 보면은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등성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니누에성을 왜 왜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망하는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농쿨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누에성을 살리려고 전도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 다른 데 도망가도 잡아다 놓고 죽으려고 해도 살려놓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니누에성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니누에성은 아수르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입니다 자기네 적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는 네 편 내 편이 없거든요 이들도 내 백성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요나가 깨닫죠 요나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누에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실려있지 않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여 그 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니누에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전도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여 살아났다 그런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자고 나는 진정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내가 요나처럼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있다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메시지를 곧 증거할 것인데 니누에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을지 너희들은 과연 내가 부활한 내가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회개할 것인가 너희들은 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니누에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청지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계에 펴져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을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들도 모여들고 어떻게든 지혜를 들어서 그것을 나라에 적용하여 잘 치리할까 아니면 삶의 지혜를 배울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남방여왕 이 여왕의 이름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듣기에 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러시아 말로 감사하다 안녕하세요 감사하다 뭐죠 스바 스바 여왕입니다 사투리라면 시 여왕이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이게 한국사람이 듣기 어려운 이름들이 있어요 이 그냥 남방여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발음이 세게 나가면 걸러나니까 이 남방여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재물을 바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했을 때 솔로몬이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에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멀리 온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많은 재물을 솔로몬에게 준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귀한 지혜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솔로몬 보다 더 크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나는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모든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남방여왕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지혜의 곧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 마지막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만을 구하는 너희들을 청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말이 아니고 또 많은 어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또 어떤 현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강연들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연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도 받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혜의 강연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지혜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 써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0세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말씀 그것은 오직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모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기를 나는 내 자의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께 내게 일러주신 그 말씀만을 너에게 가르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암호 17장 17절에 기도하시면서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하기를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함으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곧 진리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말씀을 듣기 싫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러한 눈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을 바라보니 예수께서는 그것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그 능력있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에는 반드시 그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해놓았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상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혁성도들은 개혁의 첫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이러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여있는 사람들 각자가 각각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손을 잡고 손을 잡고 해서 아구가 맞춰질 때에 딱딱 맞춰질 때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큰 개혁의 물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 하며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개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